정아, 왜 한상욱씨가 빛나씨 옆에 앉으려고 합니까? 빛나씨가 제 여자친구라고 잊었습니까? 장제익 교수라고 그분 나도 한번 만나게 해줘 분명히 기질이 뿅뿅이야?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어 오 빛나씨의 자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매를 다녀? 부탁한다 차례야 냉방장치 버튼은 건들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덜어줄기 싫으면 냉방장치를 꺼야 할 테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좋아해요 하준씨 오늘은 한상욱씨랑 같이 갈게 빛나씨의 제발 오였길 바래요